바스베더 제 9회 시작하겠습니다. 네가 먹었지? 아니야. 안 먹었으면 그것만큼 먹으라는 게 없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국정원터 칼리베르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시브랄 패밀리. 공부 잘하면 고소될 수 있어. 이건 또 다른 리벨트입니다. 특별히 오늘 이동형이 검찰에 갔잖아요. 이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. 이번 달에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. 거의 부도를 낼 수도 없고 내면 안 되는 회사예요.